여기를 한 손으로 대야 되고요. 얘랑 얘랑 여기도 대야 돼요. 한 옥타브, 두 옥타브, 세 옥타브, 네 옥타브. 얘를 누른 채로 하면은 음이 이어져서 옥타브가 올라가요. 아, 전류가 뭔가 통해야 되는... 음? 이게 터치라서 되게 가볍게 뭔가 하기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빠르게 하기에는 터치라서 되게 편한 밤인데 그렇죠, 핑거링은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죠. 핑거링은 진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딱 물고 있어 보세요. 응, 이런 거를 비브라토 사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섹서폰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들 해보고 싶은 밴딩이나 비브라토. 초보자들이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